구글이 메인 화면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네요 와 진짜 대단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될지 그냥 제 화면을 뜨는군요 아무튼 개인에게도 배려해주는 구글한테 생일 축하받는 또 메인 화면에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놓 겠죠 아무튼 구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해요 아무튼 구글이 이렇게 메인 화면 생일 축하해주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것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눈도 오고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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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